TOP5 코너죠. 주간 동안 개인 투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파악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주간 검색 종목 TOP5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워낙에 이슈가 된 종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5종목을 추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개인 투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뽑아왔으니까요. 한 종목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번 주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빠질 수 없어요. 녹십자입니다.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있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 치료제 관련된 종목,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급에도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제약사가 대형 제약사보다는 수급이 더 강하고 빠르게 유입이 됐겠죠. 그래서 대형 제약주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건데 최근에 그런 소외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바닷건에서 수급이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녹십자도 대표적인 대형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번 주 강한 수급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주의 수급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나 메디포스트나 전통적으로 대약주면서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백신 생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어요. 녹십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셔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한국이 백신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지금 백신은 우리가 거의 다 수입해서 처방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백신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든 다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까지 또 교차 접종, 부스터샷 이런 말까지 계속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백신이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CMO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이런 백신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생산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국내에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당분간은 수급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녹십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규로 보실 분들은 다음 주에 눌림을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이번 주는 진짜 특이한 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엄청 갈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주였어요. 게임주. 게임주가 하락하는 건 진짜 엄청 빠졌고요. 올라가는 건 상가까지 가면서 급등하는 모습. 완전히 종목별로 양극화가 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투자하기 조금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섹터는 보통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주가 간다. 그럼 전기차 관련주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음식료주가 올라간다. 음식료주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게임주도 마찬가지. 게임주가 만약에 올라간다. 게임주면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게임주 내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 완전히 갈렸어요. 이 말은 섹터 분석만 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섹터 분석 안에서 종목 분석까지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 공부를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미르4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주식은 뭘로 움직입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 신작 발표 기대감. 이게 게임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멘텀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위메이드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무증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100%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규모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당 0.1주 정도의 무상증자다.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무증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것처럼 100%. 100%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주식을 주는 것.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주를 더 줘서 2,000주가 됩니다. 주식수가 공짜로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주가의 호재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에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가지든 똑같은 피자를 20조각으로 나눠서 두 조각을 가지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어쨌든 피자의 10분의 1만큼 내가 가지는 거니까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무상증자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래량이 늘겠죠. 물론 거래량이 는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거래가 활성화가 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 두 번째로는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주주 환원에 좀 생각이 있구나. 니들이 주주에게 뭔가 도와줄 의향이 있구나. 이런 의도로 시장에서는 또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증은 일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요즘에 이걸 또 이용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금 꼼수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게 되면 어쨌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빼고 무상증자만 하는 기업은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데 섞어서 하는 기업은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지금 사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2 리평선이나 깨지지 않으면 홀딩? 이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오히려 이번 주에 낙포이 컸었던 게임주 내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인데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수소 관련 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나왔죠. 수소차 관련 주의 강세였습니다. JNK 히터, EM코리아,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 퓨어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수소 경제 관련 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띄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보시면 자동차 주 내에서 순환매일 수도 있어요.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 현대, 모비스가 반등을 괜찮게 보여줬죠.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이 재반등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수급이 어디로? 수소차 관련 주로 옮겨가는 자동차 주 내에서의 순환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 아주 대표적인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수소 경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고급 브랜드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제네시스가 앞으로 우리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만 생산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매연이 나오는 이런 자동차는 아예 생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본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수소 경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한 기대감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전기차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봅니다. 가는데 생긴 게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조용하다. 이러면 그냥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엄청 많죠. 수소차 보셨어요?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수소차는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차 시장은 아직 거름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전기차도 싸진 않죠. 보조금 받아야지 좀 싸게 사는 거고 수소차는 더 비싸요. 진짜 웬만한 외제차 가격이거든요. 가격도 가격대로 비싸고 두 번째 더 큰 문제. 충전소가 없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만 곳이 넘습니다. 이미 많이 구축돼 있는데요. 수소차 충전소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0개가 안 돼요. 충전소가 전국에 100개도 없는데 수소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고?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수소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소처럼 쉽게 만들 수 없어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이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에 막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충전소가 너무너무너무 부족해요. 수소자동차가 팔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기대감을 선반행해서 움직인다는 측면이니까 수소차 시대는 멀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하지만 수소차 시대도 어쨌든 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친환경 관련주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돌 수도 있어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전기차, 수소차, ESG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강했던 수소차 관련주가 다음 주에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이걸 보시면 중요한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을 볼 건데요. 이 종목도 검색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게시판 가면 글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데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파괴력은 좀 약하죠. 온라인 플랫폼 많이 뭘로 사세요? 시장 주도자, 일단 네이버 쇼핑 될 수 있죠. 네이버 통해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베이, 이베이의 G마켓, 옥션, 시장의 강자죠. 그 다음에 신세계의 SSG닷컴, 쓱닷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SK의 11번가 이 정도, 이 정도 급이 있고 이게 상위권 업체죠. 인터파크는 그 업체들에 비하면 너무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유명한 게 티켓, 공연 티켓, 여행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됐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인터파크는 지금도 실적이 안 좋아요. 하지만 몸값 자체는 많이 높아졌죠. 왜? 플랫폼 업체니까. 제가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의 몸값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TV, 제가 많이 언급하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 관련주예요. 플랫폼 관련주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크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비췄고 실제로 인수를 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중요한 건 막상 인수 후보 예비 입찰을 해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부각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에서 이제 큰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들이 인터파크에 손을 뗐다는 건 인터파크 입장에서 악재인 것은 맞아요. 일단은 지금 매각이 진행될 것인 것은 맞고 카카오, 네이버를 제외해도 인터파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 정도에는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신규적으로 접근한다 이러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 종목은 이번 주에 검색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 신세계입니다. 중요한 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포스트코로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포스트코로나는 뭐죠?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는 뭐죠?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고 싶어서 함께 가나요? 아니죠. 없애버리면 좋죠. 문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회적 거래 두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도권은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백신이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1차는 아마 거의 다 맞을 거고 2차까지 맞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이 해제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코로나는 몇 년간, 최소 몇 년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는 해제가 될 겁니다. 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2회 접종까지 하면 코로나 걸릴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위중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걸리긴 걸려요. 그럼 걸리긴 걸리는데 하루에 몇백 명, 천명, 이천명 이 정도 수준에서는 관리하면서 가겠다.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연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예요. 그때 되면 경제 빚장이 어쨌든 풀리기 때문에 유통주는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세계가 그래서 주 후반에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기 때문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연말까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으로도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TOP5 종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저의 많은 강의들, 시황 내용들 알고 싶은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고 제 교육 영상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